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저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들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브레인스토밍을 좀 해봤습니다 물론 저 혼자 브레인을 굴려봤자 나오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저희 직장에서 가장 나이가 적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신세대이고 가장 힙한 인턴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는데요 일단 뭐 여러가지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번째 썸네일 좀 제대로 쓰라라는 비난이 나왔고요 예 맞는 말이고요 그리고 두번째는 예를 들면 나라면 이런거 사겠다 라는 식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전략을 뽑아가지고 종목을 추천하라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조언이었던 것 같고요 세번째는 그 동영상 차장님이 쓰신거 잘 봤는데 그거 초보가 보기엔 너무 어려워요 나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주세요 이라고 이제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지당한 말인 것 같아요 이분도 이제 명문대 3학년을 다니고 있죠 근데 경영학을 안 배웠기 때문에 이제 제가 설명하는 말을 모르는게 굉장히 많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동영상을 11개가 만들었는데 그거를 전부 다 초보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초보가 아니면은 뭐 굳이 안 들으셔도 되는데 그래도 복습 차원에서 한번 들으시는게 어떨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주시를 해가지고 돈을 버는 거잖아요 돈을 버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자산배분인데 그거는 뭐냐면은 자산군이라는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원자재도 있고 뭐 코인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의 총 자산을 어떻게 배분을 해야 되는 것인가 주식에는 얼마를 넣고 채권은 얼마를 넣고 이런거를 공부하는게 자산배분이구요 두번째는 마켓 타이밍 언제 주식이나 채권이나 부동산 이런거를 사고파나 이런게 있구요 그래서 자산배분과 마켓 타이밍을 통해서도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제가 10개 동영상에 올린 내용은 종목 선정이었어요 특히 주식 내 종목 선정이었는데 그러니까 주식 안에서 어떤 주식을 사고 파느냐 파는거는 별로 안했지만 어떤 주식을 사야하는가 이거를 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왜 지금까지 자산배분과 마켓 타이밍에 대해서 동영상을 안 올렸냐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은 종목 선정에 관심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클릭순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종목 선정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당연히 시간이 가면서 저는 자산배분과 마켓 타이밍도 다 다룰겁니다 자 그러면은 종목 선정에서 중요한거는 도대체 무엇을 사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관련해가지고 수천명의 교수들이 수만개의 논문을 냈습니다 그들이 궁극적으로 연구하는거는 어떤 전략을 써서 주가지수보다 높은 수익을 내놔라는건데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은 어떤 종목 어떤 주식을 딱 찍어서 사는거보다는 어떤 유의 주식을 사면 수익이 높더라 이런거를 연구를 한겁니다 그 주가지수는 이제 우리가 아는게 한국은 코스피가 있고 미국에는 S&P500이 있고 일본은 니케이는 토픽스같은게 있고 독일에는 닥스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맛만 먹으면은 그 주가지수의 수익을 복사하는 것이 매우 쉽습니다 예를 들면은 코덱스200 ETF라는 상품을 사면요 그 코스피200과 거의 동일한 수익을 우리가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지수와 똑같은 수익을 내는거는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교수들은 목적이 그게 아니라 어떻게 그거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내는가 겠죠 그래서 수천개 그 수만개 논문을 썼는데 거기서 정석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자 주식투자 정석의 핵심이란 뭐냐면요 저평가된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좋다라는게 첫번째 정석이고 우량주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라는게 두번째 정석이고 그리고 최근 많이 오른 주식 또는 모멘텀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요게 세번째 정석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저평가라는거가 무엇인가 좀 짚고 넘어가야겠죠 자 우리는 모두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거 굉장히 지당한 말이구요 이렇게만 하면은 주식투자에서 무조건 이깁니다 그거는 맞는데 도대체 싸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좀 살펴봐야겠죠 주가가 싸면 싼건가요? 그것도 일리가 아예 없는 말은 아닌데 사실 그거보다는 가격 대비 기업의 흑의 지표를 분석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표를 몇개 살펴볼겁니다 일단 퍼 라는 지표가 이 기업이 저평가되었나 고평가되었나 구분하는 가장 많이 쓰이는 지표인데요 이 퍼 라는거는 시가총액을 순이익으로 나눈 그런 지표입니다 시가총액이라는건 뭐냐 하면은 그 기업의 모든 주식을 사는데 필요한 돈입니다 그 정확히 말하면은 주가 곱하기 주식수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제가 이론적으로 시가총액을 가져오면은 그 기업의 주식을 모두 살 수 있습니다 지금 가격으로요 그리고 기업의 목적이라는게 돈을 버는거 아닙니까 이익을 내는거죠 그죠 그래서 저 퍼를 볼 때 퍼가 낮으면은 어? 이익 대비 기업가격이 싸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기업의 시가총액이 천억원이고 순이익이 백억원이다 하면은 퍼는 천억 나누기 백억 즉 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두번째 기업은 시가총액이 천억인데 그 순이익이 50억밖에 안됩니다 그러면은 퍼는 천억 나누기 50억 그럼 20이 되겠죠 그러면은 첫번째 기업은 퍼가 십이었으면은 똑같은 천억을 가지고 백억의 수익을 내는 그런 기업을 사는거구요 두번째 기업의 경우에는 천억을 주고 그 이익을 50억 내는 그런 기업을 사는겁니다 첫번째 기업이 훨씬 좋아보이죠 근데 물론 주식투자는 그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그건 나중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젖병가 지표 중에서 또 많이 쓰이는게 PBR 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특히 학계에서는 요 지표가 퍼 보다 좀 더 많이 씁니다 요거는 그 시가총액을 순자산으로 나눈 그런 지표인데요 순자산이라는건 자산이라는건 뭐냐면은 기업이 가진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겁니다 그러면은 그 기업이 실제로 갖고 있는 그 금액이 나오겠죠 그리고 주주라는거는 원래 그 기업의 순자산을 가지고 있는 오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자산이 천억이고 부채가 삼백억이다 하면은 그 나머지 돈 그 순자산이 천억 마이너스 삼백억 칠백억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 칠백억은 그 주주들의 소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PBR라는 지표가 낮으면요 어? 자산대비 기업가격이 싸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세번째 지표로는 PCR라는게 있는데 예 그 여기서 PCR는 시가총액을 영업평금 흐름으로 나눈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퍼랑 매우 비슷한 개념인데요 사실 영업평금 흐름이나 순이익이랑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게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감가상각같은거를 보시면은 그 회계상으로 제가 이제 기계를 샀어요 뭐 100억짜리 기계를 사가지고 10년을 쓰겠다라고 하면은 그 그 매해 순이익이 10억 감소합니다 왜냐하면 그 100억짜리 기계를 10년 후에 결국은 대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매년 그 가격이 기계의 가치가 10억씩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매년 10억의 손실을 그 회계적으로 기록을 하는 건데요 근데 그 일단 10년 동안 기계를 통해서 현금 흐름은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현금 흐름은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0으로 남습니다 뭐 이런 차이인데요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PSR라는 지표는 뭐냐면은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는 지표예요 물론 우리는 기업을 살 때 매출을 보고 사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순익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러나 매출액이 중요한 지표라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도 다 인정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PSR가 낮으면 어? 가격 대비 매출이 높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지표가 있는데 배당 수익률이라는 게 있죠 그 배당이라는 건요 기업이 돈을 벌어가지고 일부는 주주한테 나눠주고 일부는 그 기업 내에서 유보를 하게 돼요 음 그 유보한 그 돈은 그 기계나 뭐 토지나 기술 투자나 이런 걸 해가지고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짱받고 있습니다 그 배당 수익이라는 것은 일단 주주한테 돌아오는 돈이고요 사실 그 배당 수익과 지금 그 가격을 비교하면은 그 내가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의 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 요거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주가가 만원인데 요 기업이 배당을 주당 500원을 준다 하면은 그 저는 만원을 투자해서 500원의 배당을 받는 거니까 배당 수익률이 5% 나오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 요 배당 수익률을 은행 이자와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 은행에서는 이자가 2% 나오는데 요 기업이 투자하면은 배당 수익률이 5%가 나오네 어? 그러면은 그 이게 은행 이자보다 훨씬 더 높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은행 이자는 그 은행이 망하지 않는 이상 계속 안정하게 나오는데 그런데 배당이라는 것은 기업의 수익이 줄어들면은 안 나오거나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리스크는 분명히 있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몇 가지 저평가 지표를 살펴봤는데 요 지표들이 기업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저는 가장 많이 쓰이는 퍼와 PBR 지표를 봤는데 퍼가 이제 5 정도로 낮은 기업도 있고요 500이라는 퍼 엄청나게 높은 퍼를 가진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평균은 한 10에서 15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PBR 같은 경우도 낮은 기업들은 0.2 높은 기업들은 20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걸까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 기업들이 똑같이 이익을 내는데 왜 어떤 기업은 이익의 10배로 팔리는데 어떤 기업은 이익의 500배로 팔리는 걸까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퍼와 PBR가 높으면 투자자들의 기대가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보잘것 없으면 미래는 화려하리라고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있는데 얘가 지금 순이익이 1억이 나요 근데 시가총액이 100억입니다 그러면 퍼는 100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퍼가 높은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은 이 기업은 1억 원을 버는데 미래 예를 들면 3년 후에는 그 순이익이 1억에서 10억으로 늘어날 거야 5년, 10년 후에는 순이익이 50억으로 늘어날 거야 라고 투자자들이 믿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이 일시적으로 높게 보여도 지금 100억에 들어가면 뭐 한 5년, 10년 후에는 그게 1000억이 되어 있겠지 이런 식으로 투자자들이 기대를 하는 겁니다 반대로 퍼와 PBR가 매우 낮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순이익이 어느 정도 나오지만 그 순이익이 감소할 거야 또는 그 순이익이 더디게 오르거나 아예 안 오를 거야 이런 식으로 투자자들의 기대가 매우 낮은 겁니다 자 그러면 퍼나 PBR 같은 지표들이 있어요 그런 지표들이 낮으면 기업이 정말 저평가 되어 있는 걸까요 여기서 시나리오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무늬만 저평가 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퍼와 PBR가 낮기는 한데 실제로 미래에 순이익이나 자산 같은 게 줄어들거나 그 매출이자 안 되거나 사양 산업이거나 이런 기업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시나리오 1에는 투자자들의 기대가 맞았다는 거죠 음 한마디로 현재 순이익 현금 흐름 뭐 자산 이런 거는 좋으나 기대대로 박살이 나는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나리오 2도 있죠 한마디로 투자자들의 기대가 틀리는 겁니다 분명히 투자자들의 기대가 낮아가지고 PBR가 매우 낮은데 실제로 가보니까 순이익이 유지가 되거나 오히려 조금 오르는 경우도 있고요 한마디로 투자자들의 기대보다 기업이 훨씬 더 잘하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시나리오 1의 경우에는 기업이 저평가된 게 아니고 시나리오 2의 경우에는 저평가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연구를 해보면 시나리오 2의 가능성이 좀 더 높다 그러니까 PBR, PBR, 저평가 지표들이 낮은 기업들은 실제로 저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그렇게 무늬만 저평가되어 있을 가능성보다 조금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 지표가 낮은 기업들이 미래 수익이 높은 거예요 두 번째 우량주 주식을 사면 좋다라는 게 나왔는데 워렌 버펫도 이 말을 늘 하죠 좋은 기업을 사서 오래 보유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우량주라는 게 무엇이냐 이거죠 우량주라는 것도 회계 지표 같은 걸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가격은 중요하지 않고 단순 회계 지표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지표를 봐야 되나 이게 중요하겠죠 첫 번째는 수익성 지표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기업을 꾸리면 거기다가 자본을 투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자본 대비 수익이 높은 기업이 수익성이 높은 기업이겠죠 예를 들면 제가 구멍가게를 차렸는데 1억을 투자해가지고 제가 부채는 없고요 근데 수익이 10% 난다 이런 구멍가게가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수익이 3천만원 나는 그런 구멍가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1억원을 투자해가지고 3천만원을 버는 그 구멍가게가 훨씬 더 좋은 기업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측정하는 지표들이 예를 들면 ROE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가 1억 제 돈을 투자해가지고 순이익이 3천만원이 낮다라고 하면 ROE는 30%입니다 왜냐하면 순이익이 3천만원을 1억으로 나누는 거니까요 그리고 ROE는 뭐냐 하면 순이익을 총 자산으로 나누는 지표인데 예를 들면은 제가 제 돈 1억을 썼는데 또 남의 돈 1억을 빌려가지고 이 구멍가게를 낸 겁니다 그러면 순이익은 제가 1억인데 그 총 자산은 2억이 되겠죠 내 돈 1억 남의 돈 1억하니까요 그러면은 그 수익이 3천만원이라고 하면은 ROE가 15%가 되겠습니다 3천만원을 2억으로 나눈 거죠 GPA라는 지표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뭐 넘어가죠 안정성 지표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돈을 잘 버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그런데 그 예를 들면 부채가 너무 많다라고 하면은 호경기에는 돈을 잘 벌다가 불경기에는 그 부채를 갚지 못해가지고 파산하고 망하고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주식에 제가 투자를 하면은 제 돈을 모두 날리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부채 비율 같은 게 굉장히 좋은 안정성 지표입니다 아무래도 자산 대비 부채가 적으면은 그 기업이 망할 가능성이 적죠 그죠? 그리고 이익변동성 같은 것도 좀 쓰이는데요 예를 들면은 최근 5년에 이익을 보고 표준 편차를 계산을 하면요 이 기업이 이익이 고르게 나는 기업인가 아니면 들쭉날쭉한가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익이 좀 고르게 나는 기업을 추구하게 됩니다 성장성 지표도 매우 중요하죠 그 우량주라는 기업은 아무래도 매출이나 순이익, 영업이익 이런 게 꾸준히 늘어가는 그런 기업을 의미를 하겠죠 그리고 아니면은 그 ROE나 ROA 같은 지표들이 이제 늘어나는 그런 기업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1억을 가지고 또 구멍가게를 냈는데 첫 해에는 천만 원을 벌었다 근데 그 둘째 해에는 그 똑같은 1억을 가지고 2천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은 제 ROE가 10%에서 20%로 늘은 거거든요 그런 기업도 매우 좋은 기업입니다 우량주죠 자 그리고 배당 성향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 기본적으로 그 기업이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에서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은 좋은 기업이고요 그리고 특히 주식을 새로 찍어내가지고 새로운 자금을 조달하는 그런 기업은 매우 안 좋은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번 이미 설명을 드렸는데 기업은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을 이제 배당을 하거나 주주들한테 아니면은 유보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배당을 받은 돈은 제 돈입니다 제 돈은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유보하는 돈은 일단 제 돈이 아닙니다 근데 뭐 기업들이 물론 그 유보하는 돈을 가지고 투자를 잘해가지고 더 큰 돈을 버는 사례도 물론 많이 있으나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이상하게 해가지고 말아먹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한테 배당되는 돈을 좋아하고 유보되는 돈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건 일단 내 돈이 아니고 이상한 데 쓰일 것 같거든요 그리고 주식을 찍어내는 기업이 나쁜 기업인 이유는요 뭐 논리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찍어낸다 그러면은 보통 인플레가 생기지 않습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업은 똑같은데 주식을 많이 찍어냈다 그러면은 주식의 가치가 희석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찍어내는 기업은 매우 안 좋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회계지표를 보면은 다 과거 행위가 나와있죠 과거 ROE, 과거 부채빌 이런 게 나와있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그 과거 회계지표를 봤을 때 우량주 기업이 미래에도 우량주 기업으로 남을 것인가 라는 건데 많은 논문들을 보면은 대체로 그렇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렇다면은 반대로 말해서 투자자들은 그 우량주 기업의 포텐셜을 과소평가한다고 썼는데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이 우량주가 계속 우등색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그 기업의 가치를 좀 과소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흐르면은 우량주 기업은 계속 우량주 기업으로 남고 언젠가 기업이 재평가를 받겠죠 그 재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우량주 기업의 미래 수익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자 세번째 정석은 모멘텀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최근 3에서 12개월 동안에 많이 오른 주식을 사면은 그놈이 계속 오른다 이런 간단한 내용이고요 반대로 최근 한 달만 보면은 최근 한 달 동안에 급등한 주식은 다시 추락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 매우 무식한 룰인데요 학계에서는 이게 가장 강력한 정석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초보라고 하시고 딱 하나만 배워가신다 하면은 바로 이겁니다 대형주 중에서 최근 3개월에서 1년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그런 주식들을 사세요 이것도 너무 헷갈리시면은 그냥 최근 1년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대형주를 사십시오 이게 투자해서 돈을 버는 가장 간단하고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최근에 많이 오른 놈은 그냥 사버리고 돈을 벌자 이건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황국상사라는 기업을 찾았어요 그 기업가치가 10억이라고 칩시다 근데 제가 기똥차 상품을 하나 발명을 해가지고 기업가치가 뛰게 돼요 그 상품 때문에 기업가치가 10억에서 30억으로 뛴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 황국상사 주식이 1초만에 3배가 뛰느냐 그거는 아마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투자자들이 어 지금까지 10억짜리 기업인데 뭐 상품 하나 나왔다고 해서 갑자기 기업가치가 3배나 뛰겠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업가치가 조금씩 오르게 되죠 10억에서 12억이 되고 13억이 되고 15억이 되고 이런 식으로 천천히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몇 달 지나다 보면은 이제 투자자들도 아 황국상사의 가치가 많이 올랐구나 이거를 눈치를 채게 되겠죠 그러면은 가격이 서서히 30억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은 이제 바보들이 뛰어들게 됩니다 어 황국상사 저거 봐 지금 시가총액이 10억에서 30억으로 늘었네 그럼 주가가 3배 오른 거 아니야 와 대박 지금까지 올랐으니까 계속 오를 거야 저거 사자 가자 라고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황국상사의 주식은 3배 오르고 30억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50억 100억 200억까지 계속 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처음에는 과소평가 때문에 주식이 조금씩 조금씩 올랐다가 나중에는 이제 투기꾼들 바보 투자자들 때문에 주식이 계속 오르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가 뭐 1년 정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오른 놈이 계속 오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오름 현상이 지속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컴보라고 나왔는데 저평가 기업을 구매하는 거는 매우 훌륭한 전략입니다 한마디로 퍼나 PBA가 낮은 기업을 골라서 사세요 이거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거보다는 저평가 우량주가 낮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PBA 퍼도 낮은데 뭐 예를 들면은 부채비율도 낮고 ROE도 높고 뭐 그런 기업을 사는 게 훨씬 더 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중소형주는 저평가 기업을 사는 것보다는 저평가 우량주 기업을 사는 것이 좋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저평가 기업보다 우량주이고 그리고 모멘텀이 있는 즉 최근에 많이 오른 그런 기업을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대형주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 하면요 그 한국 특수성이 좀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그 모멘텀 투자는 대형주면 잘 되고 중소형주는 잘 안됩니다 이거 굉장히 특이하죠 한국만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서양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든 소형주든 모멘텀이 강한 최근에 많이 오른 주식들이 계속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안 그래요 대형주만 그렇습니다 저도 이해할 수는 없는데 그럼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런 그 개량 투자 전략들 단순히 지표 같은 걸 보고 투자하는 이런 전략들은 대형주보다는 소형주 내에서 잘 먹힙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그 지표를 보면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무늬만 저평가된 기업들도 있고 진짜 저평가된 기업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보는 눈이 많아요 기관 투자자들도 많이 보고 애널리스트들도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가 퍼가 낮다 PBA가 낮다 라고 해가지고 진짜로 저평가되어 있느냐 그럴 가능성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어가지고 퍼와 PBA가 낮은 경우가 많은데 근데 소형주의 경우에는 PBA 퍼가 낮으면은 아 진짜 저평가되어 있구나 이제 그런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형주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제가 이걸 PPT에 올리는 거를 까먹었는데 그 여기서 제가 지표를 굉장히 많이 설명드렸는데 이거를 어디서 찾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겠죠 그거를 quantking이라는 분이 이제 올려주시는데요 그 주소는 cafe.naver.com slash quantking입니다 자 이런데 가셔가지고 보면 1월 11일에 이분이 또 데이터를 올리셨네요 이거를 클릭을 하고 첨부 파일을 다운을 받으시면요 이제 이런 파일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여기 quant data sheet에 가보시면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지표들을 다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나름대로 그 초보를 위해서 강의를 한다고 노력을 했는데 내일 이제 초보한테 직접 물어봐가지고 이게 이해가 됐는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신선한 논문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